그래서 명함을 제일 잘하는 말글종합광고 명함 뿐이 아니고 광고의 모든 것을 압니다. 우리 누나 멋진 누나도 주경 홍보대사가 되어주기로 했고 백인의 업소에 들어갑니다. 에코아파트 앞에 갈비아천에서 하남시청 4번 출구 쪽으로 오다 보면 말글 광고 나옵니다. 여기 따님 또 형님 형님은 또 저랑 같은 경주 김씨 일가입니다. 누나는 또 다원건설 제가 좋아하는 형님의 친동생입니다. 누나 이 주경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되고 맨발로 맨딴 걷기 하셔서 오래도록 누나랑 함께하고 싶어요. 오케이. 땡큐. 이거 만원인데 제가 하나에 5천원밖에 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